이제는 더이상 콕콕콕 안한다면서요? 그냥 벗겨내는걸.. 아 그러네 이거 콕콕콕인데 그러네 이거 그냥 벗겨내는거구나 아니 그걸 이제 알다니 몰랐네요 그러네 이거 완전 사기다 진짜 와 장난 아니죠 이 영롱한 치즈 보이세요? 와 대박쓰 와 와 제가 한번 먹어보고 말씀드릴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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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이거 야 이거 꼭 드세요 너무 맛있다 환상적이에요 이거 퍼펙트다 이거는 치즈 좋아하시잖아요? 진짜 꼭 한번 먹어봐야될 각인데 이거는? 이야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경험시켜드리고 싶다 진짜 한입 드세요 이야 와 면 살짝 불었어 근데 맛있어 이게 면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너무 맛있어요 웃기네 이게 라면인데 면이 중요하지 않다니 잠깐만 근데 무 뿌른게 상관이 없이 맛있어요 왜 맛있는건 살찌는 걸까? 세상은 불공평해 아 그래 제가 이거를 칼로리가 얼마나 될까 궁금해가지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100g에 한 340칼로리 정도 되더라고 치즈 근데 제가 이거 한번 이렇게 쓱 할 때 몇 g인지 아세요? 그게 거의 한 100g 정도 되더라고 그러면은 한 번에 300칼로리씩 먹은 거잖아요 300kcal씩 그럼 아까 랍스터 한번 뿌려서 먹었죠? 양념들이 부은 거에 또 치즈 폭포 했잖아요 여기도 지금 뿌렸잖아요 치즈만 1000칼로리 먹었다 얘는 몇 칼로리지? 430 아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한 번만 더 뿌릴까 근데? 너무 맛있는데 더 뿌릴까요 그냥? 그냥 뭐 인생 뭐 있나? 아 아 자기 왔군요 내가 치즈 뿌려줄게 치즈 어떤 맛인지 말해주세요 아 요거 치즈 어떤 맛이냐면요 짭조롬하면서 꼬리꼬리한 냄새 진짜 심하거든요 근데 엄청 고소해요 어 약간 포테이토칩? 아니면 되게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 포테이토칩 아니면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 프링글스 같은 느낌? 비슷한 거 같아요? 어 그치? 공감했어 공감했어 맞아요 근데 좀 더 풍부해요 응, 맛이에요 근데 훨씬 풍부하지 한번 가져와도 돼요 이렇게? 아 네, 자기 많이 먹어요 나 많이 먹어가지고 와, 대박이다 아내의 감상평을 먹어보죠 아, 감상평을 들어보죠 감상평을 어떻게 먹어? 어때? 진짜 맛있지? 응, 탄부분 탄부분 진짜 장난 아닙니다 아까 한입을 먹고 와, 진짜 맛있다 조금 찍어 먹어볼까? 말임못 응 아, 옆에서 먹는 거 보니까 진짜 먹고 싶다 여러분들, 어떻게 참으세요? 와 어때요? 이제 소스를 조금 넣어서 먹어봐요 더 맛있어요? 응 그래 조금 탁 해서 텅 х으으으으으으으으 엄청 맛있다 아니 이거 이렇게 살짝 살짝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거? 진짜 너무 환상이다 다 먹어버렸어? 아 다 먹고 싶었어? 갑자기 눈물이 왜 거였지? 너무 맛있어서 감동받았나 봐 와 진짜 맛있다 저거 약간 빨간 소스랑 같이 먹어 마지막에 와 탄동은 진짜 너무 맛있다 그치? 킹스베리 끝부분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먹어봐요 마지막 마무리를 끝에 딱 먹는데 진짜 약간 와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되게 상큼하고 깔끔한 딸기 우유 먹는 느낌이었어요 와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아니 눈이하실까? 여보 마무리하다 파티 девington 맛있어? 맛있어.